체력은 많이 가르치 VoM 그러니까요 자고 이곳으로 겨우도 와 Gazoo 예전엔 거실에 힘이 берuego О, 알 SSIII 예전엔 Steve 당ote OH! crises 끓여가지고 맑은게 뜨고 밑에 가라앉잖아요 담궈놓고 암호 많이 춥거든요? 겨울이라서? 근데 진짜 너무 좋은거 같아요 여기...와...짱?짱? 그래도 평일이고 겨울이어서 지금 예약한 사람이 없어서 다행히 예쁜 방에 예약을 해서 지금 저희 여기서 하루 숙박하고 가려고 하는데 밤에 별이 그렇게 잘 보였네요 잠깐 이렇게 앞에서 찍는거지 들어갈껀데? 들어갈꺼야 쎄쎄 두끼 여기서? 추운데?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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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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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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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거기 앞에 거기 거기 거기로? 어 거기야 와 진짜 오래됐다 진짜 멋있는데? 안 물어봤어 손 해보라니까 얼른 더 어두워지지? 주차장 동편 언덕집 그 위에서부터 해야지 응 이게 다 유리폰인 거 아니야? 아니 박스인데? 그냥 박스인데 박스를 쌓아놨네 여기 있네 슬도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술 있어요? 네 여기 안에는 찍으시면 안 될 거예요? 네 여기서만 찍을게요 네 보여드릴까요? 성어리 청주, 탁주 있어요 청주랑 탁주요? 탁주가 막걸리인가요? 어 요거는 이제 맑은 무슨 차이겠어요? 청주고 맑은 거예요 발효가 되면은 이제 맑은 게 뜨고 뜨고 밑에 가라앉잖아요 그 맑은 걸 뜬 게 청주예요 청주고 그 밑에 거 똑같은 원주인데 맑다 탁하다 그 차이예요 냉장 보관했을 때 얘는 2개월 얘는 6개월 이거는 물이 전혀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럼 뭐 시음한다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시음도 돼요 시음도 돼요? 그러면 저희가 좀 맛보고 맛을 보고 그럴게요 소주가 있으면 소주도 살 건데 네 그래서 팔고 다른 뭐 매장이 있거나 이렇진 않고 네이버 스토어에 주문 주문? 네 주문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런 스토리가 있잖아요 음 그런 것도 한 가지 이유가 되는 것 같고 전통이 있으니까 네 전통이 있는 술이니까 그리고 아침에 몇 시쯤에 나오신 거예요? 8시 반, 9시요 8시 반, 9시요 오늘 밤에 주무시죠? 우리 저기 금고당 예쁜데 주무시네 네 추워서 아무도 예약을 안 했죠 그냥 이건 향이 강하고 이건 향이 별로 없네 밑에까지 확실히 응 이거 야 안동은 술자랑 올라와 이거 싸긴 하겠다 감싸긴 하다 이게 와인 한 잔 값이네 그렇네 와인이랑 똑같네 근데 약간 화이트 와인 맛이랑 비슷하긴 하더라 응 술값은 30만원이 들었다 했는데 내일은 아니 왜냐면 그 스티로폰박스 포장을 해가지고 보려고 어 내일 포장하자 바깥다 내놨다가 호영이가 들어가고 있었어 응 호영이가 들어가고 있었어 어 뭐가 안되나? 어 그러고 봐 호영이가 엄청 빨리 튀어오는데 방이 안 깝다 그런가 방이 안 깝다 그런가 저기는 무슨 방이지? 겨울은 원래 춥습니다 저기는 무슨 방이지? 우와 근데 진짜 이런데서 자부다니 내 인생을 조그마한 화장실 아 이분도 채가 많구나 온도 조그마했어 어? 야 이놈 먹을게 있어서 왔어 너 뭐 냄새 먹고 왔어? 어? 이게 이게 또 먹을거 달라고 온거야? 뭔데? 이거 주면 안된다고 했어 응 이거 불길이 나온다 응 응 봐봐 응 응 응 거기 써있더라 그 아저씨가 얘기했대 고양이 계속 먹을거 주니까 온다고 사운드리 도서 이렇게 온거래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지금 먹은다 응 무슨 모습 먹고 있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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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 있나요? 아 예 여기 가보세요 야 야 야 야 어 어 예쁜 응 응 나 너무 좋아 응 자기도 좋지 응 응 빨리 열려 이건 옛날에 그런건가? 이렇게 이렇게 파리채랑 뭐 이런게 들어있긴 들어있네 아 파리채랑 뭐 이런게 들어있긴 들어있네 오래됐으니까 조선시대에 있었던거 아냐? 응 응 일단 제가 오늘 이렇게 조용하게 있으려고 가져온걸 보여줄게요 아이패드 아이패드 책 가져왔고 그 다음에 책인이라고 책 가져왔어 나탈리 로젤 사무엘 백키티 말 없는 상 이걸 이거로 가져왔고 그 다음에 책인이라고 책 가져왔어 나탈리 로젤 이걸 이거로 가져왔고 이거로 별이 있는데 카메라에 안 잡히네요. 별이 보인다. 별. 별이 떴어. 별이 떴어. 별이 떴어. 별이 떴어. 뭘 좀 먹자. 배고프다. 별이 떴어. 밥 먹어볼까? 고양이가 먼저 먹은 김밥 먹어볼까? 아무것도 없네. 맛있다. 맛있다. 국수, 고라, 고기. 김밥 맛있다. 근래에 고기 드문 맛있는 김밥이. 술 가지고 오셔도 되나. 뭐 먹을 거야? 닭주? 너는 안 먹으니까. 아 진짜 자기는 아예 안 먹어? 아 자기 아프지? 일업편주. 일업편주구나. 일업편주. 여기 딱 돼있네. 한지로 나들이 고급지 이렇게 딱 쓰켜있네. 고급지네. 이것도 갖고 가야 될까? 이렇게. 한지로 해서 이렇게 딱. 아 여기 또 있구나. 그냥 이 병 가져가야겠다. 아니 이거 다 못 마실 수도 있잖아. 오늘만 다 못 마시지. 주변 다니면서 이것저것 맛있겠네. 아 이거 좀 위에만 먹어봐. 내가 이거 한번 흔들게. 향이 진짜 좋은 것 같았는데. 이건 향이 별로 없더라. 향이 약해. 음 맛있다. 음 맛있다. 음 맛있다. 음 맛은 괜찮다. 바짝 찍으면서 향긋하고. 음. 무슨 소리야? 음? 무슨 소리. 아 맛소리로 바뀌린다. 이렇게 나왔나? 진짜 맛있지? 이렇게 이렇게 많이 먹고. 한들만 먹기로 했잖아. 고양이가 하나 먹었잖아. 이거. 이거. 제일 질깔한 거네. 이거. 제일 얇게. 진짜 그만 먹었어.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맛있어 보여줘라. 이거. 제일 질깔한 거네. 고마워요. 안녕.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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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